저번에 구출해드렸잖아 이게 뭘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맞추는 거야? 총으로 맞추면 되는 거야? 시간제 아니야 이거? 5발로 표적을 맞추는 건데 쿠션을 넣어서 보면 안다고? 아 보면 아니 해보자 일단 30원이네? 개비싸네 뭐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를? 뭐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를? 30원짜리야? 오이드 3탄 중 저 빨간색 원래 있었던 거였어? 한 번 티뜨리면 두 번 아 빨간색 됐는데 아 해볼 만해 이거 아 그냥 나쁘지 않은데 이거? 피가 지금 두 개 있죠 피가 지금 두 개 있죠 뭐야? 뭐야? 야 이메 뭔가 수상하지 않냐? 아 자충우라 넘어가는 건가? 아 자충우라 넘어가는 건가?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락빛고 무거운 총탄 발사 속도가 줄어들지만 데미지가 올라갑니다. 오 대박. 한발 한발 이제 강력해졌다 이제.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세팅창 보다가. 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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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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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있을만한 데 하나 펼쳐보자. 아 어딨을까?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지 않아? 여기 여기 여기. 응 없어. 응 없어. 일단 날아다니는 거 좋고. 데미지 뭐 하나 났으니까 무거운 척. 레이저 계열로 쓰면. 파일럿이 은근히 좋네요. 어우 쎄졌어. 확실히 쎄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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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많아 지도 왜 안나 지도 아 아 이거 써먹겠는데 샷건스랩 하고 차라리 샷건스랩이 날 것 같은데 어 위치에 스톱 아 버릴거 좀 버리자 돈을 근데 지금 먹어도 아예 쓸모없다고 하기에는 탄성이 너무 느려 이거 심판은 버리자 레이저도 버려 샷건만 가져간다 105원이죠 꽤 낫지 훨씬 낫지 아 지금 사실 탄성이 느려서 고통받는건 아니거든요 뒤에 안나와서 그런거지 하나는 아까운데 어쩔수 없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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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게 아까 먹었어요 왁스날개 오오오오오오 알구와아 불러서 많았네 아앍! 오 나왔나나왔나 직접하게 피가 어 따자 그냥 뭐야 야 잠깐만 아니 아니 좋은데 아이 피가 왠지 돌아다니는 거 깨지면 터질 것 같은데 이거 삼식 ㅇㄹ이 뭣헷이야 어 막아주네 총알 막아주네 고스바이네 여기 짜증나는 맵인데 와아 여기가 좀 더 좋아 어휴와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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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받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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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위해서 설계였단 말인가 판이 좀 커진거 같지 않아요? 어휴 아이고 세컨 스물 세발 나왔네? 세컨 스물 세발 나왔네? 뭐 아니랬나? 세컨 스물 세발 나왔네? 아 재키러워 열쓸 킬어씨 어 와 갓날의에 응 응 아이템 투비로운 화염 이거 사용법 모르잖아 킬 킬 킬 킬 킬 아잇잠깐만요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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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체스터 그냥저나 쓸만해? 샀는데 무슨 아이템 나올 것 같다 아 몰라! 안죽는다 안죽는다 이제 그렇게 쉽게 죽진 않아 야 윈체스터 이렇게 컸냐? 아니 아 그래 어 써보자 기공포! 녹상! 야 녹상은 자물쇠 이거 써야지 그냥 락픽 쓰는게 맞아 양자배낭? 야 이거 그거 아니야? 야 이거 탄속이 좀 너무 느린거 같은데 아잇야잇 야 이런 윈척도 괜히 샀잖아 탄속이 너무 느린거 같아 렛츠고 아 뭐야 처음 보는겁니다 드레드마트 어어 뭐야 어어 뭐야 그..노도..노대미지 할만하네 아깝다 빰빰빰빰빰 무형의 존재가 되어보세요 아 이거 고민되네 아 1회용인가? 락픽이 지금 사실 먹여 살렸는데 어떡하지? 지아는 못갔지만 저거는 잠깐만요 최계살로 파약은 근데 파약은 재단을 받쳐야되는건가? 엘리베이터에 던지면 퀘스트 준다고? 어떤 거를 라피 버리자 2층 엘리베이터? 에테르가 낫지 않을까? 락킷 버려 락킷 버려 아저이씨 아니 전설템이 근데 저렇게 액티브로 돼있다고? 나 저게 더 이해가 안되는데? 그지 않아? 저게 액티브로 돼있다고? 액티브로 한 칸 차지하잖아 가져가라 락피야 락피야 미안해 열쇠가 4개가 있어서 응 아 4스테이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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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 스테이지 몇인지는 잘 모르겠고 아! 아씨 와 너무 세다 애들 야 애들 죽질 않아 이거 앞으로 돈 다 벌리는거 체력이 다 꼴아봐야겠는데 야 뭐야 아쟤 어이구 야 이거 보스완이네 보스 바로 갈까 그냥? 난이도가 이게 피가 2칸 반인데 한점 들려야되지 않겠어? 한점 들려야될거 같은데 총야도 모자랄거고 얘도 이제 두방이야? 실탕강화 했는데도 깨끗한 미치애들 이거 아니지 무슨 용인데 아 아니지